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슈퍼리치가 되는 9가지 방법 부위본능 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브라운스톤님은 네이버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유명한 필자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 1, 2부를 통해서 이 책의 파트2까지는 리뷰를 했고 이번에는 그 마지막 파트, 파트3 부위본능을 일깨우는 실전 솔루션 부분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부위본능을 일깨우는 8가지 도구와 실패 유형별 맞춤 솔루션을 볼 거고요. 제가 리뷰하는 것 외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으셔도 괜찮으실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트3 부위본능을 깨우는 실전 솔루션을 간략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결심들을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겠다, 저축을 하겠다 이런 많은 결심들을 하는데 저희가 항상 이걸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의 자재력으로는 극복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보다는 본능에 따르기 쉽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 수많은 재테크 책들은 이런 본능의 강력한 힘을 무시하고 그냥 하면 된다, 무대보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몰라서 부자가 못된 건 아니잖아요. 실은 여러분 그리고 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는 이미 알고 있지만 머리와의 입으로는 줄줄 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지 몸이 안 따라와줘서 문제지 하면 된다. 무대보 정신으로 앞만 부딪혀봐야 좌절감만 느끼는 게 현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본능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자는 수입의 30%를 저축하라는 슬로건 대신에 필요한 것은 소비하고자 하는 쾌락 본능, 근시한적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부자되는 걸 방해하는 내면의 9가지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제가 이 전 시간에 부자되는 걸 방해하는 9가지 본능을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8가지 도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거고 누구든지 이 8가지 도구를 사용한다면 타고난 본능을 극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8가지 도구를 봤는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NLP라고 해가지고 심리학적 그런 기법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방법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내면의 9가지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8가지 도구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부자되기 반열에 합류할 수 있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자. 챕터 1은 부위본능을 깨우는 8가지 도구입니다. 부위본능을 깨우는 첫 번째 도구는 신경조건화하기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콜릿망도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초콜릿을 먹어서 그 돌을 일으키거나 설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뇌는 초콜릿과 고통을 연결시켜서 기억할 것이고 다시는 초콜릿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될 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겪게 될지도 모를 고통의 상황을 생각해서 돈을 쓰는 것과 지출과 고통을 연결시키면 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수성관 부자들 중에서는 어린 시절에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고 싶은 욕구를 어렸을 때 힘든 시절을 생각하면서 억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축을 하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하거나 아내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거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축하는 것과 즐거운 보상을 연결시키면 저축하기가 또 한결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두뇌의 작동 원리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두뇌는 어떤 행동이나 경험에 대해서 단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첫째는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둘째는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고통을 피하고 즐거운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두뇌는 모든 경험을 고통과 즐거움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고통으로 기억된 경험은 다시 하지 않도록 피하게 만들고 반대로 즐거움으로 기억된 경험은 되풀이하도록 지시한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는 고통을 반면에 바람직한 행동에는 즐거움을 연결시키면 우리는 본능을 극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신경조건화하기.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일 때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린다. 두 번째는 모델 따라하기입니다. 이 얘기는 성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책도 많거든요. 부자가 되는 법도 마찬가지인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된 사람한테서 배워야 되고 부자가 된 사람의 행동을 쫓아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학자들도 모델 따라하기가 행동수정에 큰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모델 따라하기. 부자를 따라하다 보면 부자의 성공법을 터득하게 된다. 세 번째 도구는 유혹 회피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유혹을 저항하려고 하는데 그 유혹이 일어날 만한 상황 자체를 없애면 그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 강력하기 때문에 유혹은 인간의 자제력을 능가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 저항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출을 줄이려면 쇼핑을 하러 안 가면 되고 핸드폰에서 웹서핑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카드액을 줄이고 싶다면 카드를 잘라버리면 되고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면 돈을 찾기 힘든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도구 유혹 회피하기. 유혹은 강력하다. 유혹은 저항하기보다 회피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네 번째는 가계부 쓰기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필다 박사의 다이어트 책에 보면 기록하는 부분이 반 정도 된다고 해요. 필 박사는 기록이 마술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고 기록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심리학자들도 행동일기를 쓸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행동이 있었다면 기록하고 관계되는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전체적인 평가는 하루의 끝이나 주말에 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행동을 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가계부를 쓰라고 합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 자체만으로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기록을 하는 동안에 미처 몰랐던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저축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본능을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도구 가계부 쓰기. 부자가 되고 싶은가 가계부를 써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다섯 번째는 작은 성공 체험하기.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정할 때 크게 목표를 정하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10억, 100억 그렇게 정하는데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은 그런 큰 목표만 이루다 보면 성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좌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작은 성공의 체험을 누적하다 보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조그만 성공이 자신감을 불어넣고 계속적인 성공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테크에 실패한 사람은 스스로 작은 성공을 체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저축하는 데 실패한 사람은 아주 낮은 목표를 세우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를 모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라고 합니다. 성공을 만끽해야 성공하는 데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도구, 작은 성공 체험하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체험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서약서 쓰기입니다. 이것도 자기개발사적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글로 쓴 다음에 그걸 계속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서약서를 쓸 때는 첫째, 마음속의 결심을 문서 형식으로 꼭 표현을 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는 목표와 달성 시간 계획표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주변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서약서를 발표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목표 달성에 협력하겠다는 서약까지 받으면 더 좋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목표 달성과 진도표를 만들어서 눈에 잘 띄는 벽에 붙여 놓아서 스스로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도구, 서약서 쓰기. 서약서 쓰기는 금연도 성공시킬 만큼 강력하다. 일곱 번째는 진실 파악하기입니다. 인생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자신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눈을 통해서 보는 내 눈이 세상을 왜곡돼서 보면 결과도 나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에는 흔히 잘못된 믿음이 끼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내고 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 모르는 것도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믿음 등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걷어내고 진실을 파악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동이 변화되려면 진실을 제대로 보여야 하고 진실을 보지 않고 환상을 본다면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잘못된 결과를 이길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도구, 진실 파악하기. 잘못된 믿음은 자신을 해롭게 한다. 여덟 번째는 신에게 기도하기입니다. 저자도 당신은 이처방에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신에게 기도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하지만 저자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기도가 효과적인 이유는 사람은 보통 평상시 자신이 가진 능력 중 극히 일부만 사용하는데 기도를 하면 대부분의 능력과 에너지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데 기도가 이러한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잠재의식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능력을 깨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당신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증언이 많이 있고 본인은 그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하고요. 인간은 신에게 기도함으로써 열등감, 패배감, 죄의식,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구 여덟 번째는 신에게 기도하기. 기도는 20억 개가 넘는 뇌세포로 이루어진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도구다. 자 그러면 챕터 2 실패 유형별 맞춤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타입별로 어떻게 아까 설명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빚 내서 소비하는 유형은 빚은 가난한 사람의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자가 되려면 오늘 투자해서 내일 수확을 얻어야 되는데 빚을 내는 것은 내일의 종잣돈을 끌어다가 오늘 써버리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현금으로는 완전히 정반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빚을 먼저 갚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은 솔루션 진실 파악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이 있다면 빚의 원인을 찾고 왜 당신이 빚을 지게 되었는지 원인을 기록하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가계부 쓰기 솔루션을 적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빚을 공표하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빚을 갚겠다고 결의를 다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건 서약서 쓰기. 그래서 빚이 많은 경우는 일단은 신용카드부터 없애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당신이 믿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은 진실 파악하기, 가계부 쓰기, 서약서 쓰기, 신에게 기도하기. 두 번째 타입은 내 집 마련이 막막하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능 때문에 집을 사기가 꺼려지게 되는데요. 내가 산 뒤에 집값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빚을 내서 집을 사면 위험하니까 돈을 다 모아서 사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다 손실, 공포, 본능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에서만 계속 살아서 다른 군데는 집값이 잘 오르는데 자기는 계속 한 곳에만 있어서 손해본다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영토 본능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살던 재건축 아파트가 좁고 낡아서 불편해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더니 새 아파트는 안 오르고 재건축 아파트만 엄청 올라서 손해를 봤다고 해요. 이거는 더 좋은 때에 살아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쾌락 본능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의 여러 부자가 되는 본능을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 즉 위치가 좋은 부동산을 사라는 거죠. 한 채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 타이밍을 너무 잃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부동산에는 막채는 없다. 지금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은 항상 올라왔기 때문에 설령 지금 잘못 샀더라고 해도 기다리면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첫째는 학군이 좋아야 되고 둘째는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곳 그래서 쾌적해야 되고 직장에서 가까운 곳이어야 되고요. 셋째는 밥 먹고 살기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즉 쇼핑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자신이 지방에 살거나 아니면 자기의 직장이 외곽이라면 일단은 투자 유망 지역에 집을 사고 전세로 직장 근처에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빚을 얻어서 살아. 즉 이분은 매월 나가는 모기지 비용이 대출 비용이 소득의 30에서 40%만 되면 대출을 사용해서 집을 사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평수를 줄여서라도 부자 동네에 사는 게 결국에는 이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입은 돈복 없다고 자포자기한 유형. 이것은 실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못 배워도 부자 된 사람들이 많고 가난하게 태어나도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자가 되기 글렀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꿈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노력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결함이 있는 인식체계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될 거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비결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타인의 비평에 염두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진실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미래의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부자의 모델을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따라하기 그 다음에 과거의 실패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일주일 동안 작은 돈이라고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한 뒤에 성공의 기쁨을 느껴야 된다고 합니다. 작은 성공 체험하기 이렇게 돈법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솔루션은 진실 파악하기 작은 성공 체험하기 모델 따라하기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타입 4는 자신도 모르게 돈이 새는 유형 이 분들은 소비의 쾌락을 고통으로 치환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경 조건하기 그 다음에 적축에 성공하면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가계부를 쓰는 행동 자체만으로 돌을 절약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계부 쓰기 그리고 쾌락 본능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유혹은 저항하기보다 회피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없애라. 유혹 회피하기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돈이 새는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은 가계부 쓰기 유혹 회피하기 신경 조건하기 서약서 쓰기 모델 따라하기를 적용하면 된다고 하고요. 월급이 적다고 한탄하는 유형은 다수성가한 부자들 중에 처음부터 투자할 종잣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도 당신처럼 어려운 시절에 안 먹고 안 잊고 이를 악물고 종잣돈을 모으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진실을 파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작은 성공을 쌓아가기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천만 원을 모으겠다고 생각하면 용기가 날 것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만 원 모으기를 성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처음 성공하기 신경 조건하기 진실 파악하기 서약서 쓰기 타임 6은 가난을 남탓으로 돌리는 유형 이거는 남탓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가난은 질병이고 가난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병 걸린 환자가 자기의 병이 남탓이라고 하면 안 낫잖아요. 그것처럼 가난은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남탓만 하는 사람은 실패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탓이라고 하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 파악하기 타입 7번째는 재테크를 아예 포기한 유형 재테크는 어렵기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처음에는 10단위 노력을 투입해야 1단위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다음에는 1단위 노력으로 10단위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 몇 년간은 재테크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도 작은 체험을 하고 모델을 따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귀가 얇아 남의 말을 잘 듣는 유형 이런 경우는 무리짓는 본능 때문에 옆집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쇼핑하러 다닌다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쇼핑하는 날짜를 정해서 혼자 쇼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서약서 쓰기 그 다음에 이웃집의 소비 수준에 맞추려고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분수에 맞는 동네에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유혹 회피하기 그래서 나만의 행동규칙을 세워서 투자할 때는 그거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식 투자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혁 펀드에 가입할 때 조심한다. 두 번째 신문 뉴스에 주식 관련 기사가 많아지면 조심한다. 세 번째 누군가가 투자로 돈 번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 조심한다. 네 번째 폭락할 때 팔지 않는다. 다섯 번째 거래량이 적을 때 매입하고 거래량이 많을 때 매입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일곱 번째 모든 사람이 매입을 하지 못해 안다라면 그때가 가장 조심할 때이다. 여덟 번째 모든 사람이 팔지 못해 안다라면 매입을 고려해야 한다. 귀가 얇은 사람을 위한 솔루션은 서약서 쓰기, 유혹 회피하기. 이거를 지금 실천하기 좋은 때가 지금이죠.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증시가 엄청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 번에 확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은 매수 기회가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홉 번째 타입은 한탕주익의 목매는 유형. 이거는 고래과 긴조의 거북 투자법을 저자는 실천한다고 하거든요. 거북 투자법이 뭐냐면 첫째 언제나 조금씩 천천히 벌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대 올인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한 다음에는 투자 대상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체크한다는 거죠. 이거를 엄청나게 공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거북 세 마리를 책상에 모셔놓고 자기 투자를 감시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서약서 쓰기. 근데 5년 뒤에 당신의 자산이 얼마가 될지 계산해 보고 생산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이게 서약서 쓰기. 단기 매매를 주장하는 사이버 거래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유혹 회피하기. 타입 열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는 유형.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손해볼까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고 대출을 갚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대출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고 대학아들의 조언을 청하라고 합니다. 신에게 기도하기. 종교를 갖는 게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벽에 딱 부닥쳤을 때 항상 신을 찾게 되는 것 같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마음의 평온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종교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다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가 두렵다면 대가들이 책을 읽어서 대가들을 쫓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뛰어드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또다시 말씀을 하시고요. 부자가 되는 비결은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두려움에 물들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부자의 길은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책을 리뷰하게 됐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부의 본능, 부의 인문학은 상당히 재테크나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하는데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능, 사람의 심리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냐를 얘기하는 책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이 기본기가 탄탄히 갖추어 있어야 투자를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읽으셔도 되고 서서 읽으셔도 되고 서점 가셔도 보셔도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은 여러 번 다독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책 같은 것도 한 번 읽고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책을 펼쳐가지고 읽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제가 부의 본능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그거는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이니까 남들한테 널리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